공교롭게도 송교가 1등을 했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서번 주는 일이 바로 뒤에서 가고 그니까 막 보였잖아. 다행이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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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왔어. 너 뒤로 오세요. 여기 손님이.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뒤에 불편하지 않아요? 네. 갑자기 왜 침묵이 됐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하려. 렛츠고 트렌디. 어떻게 봤어요? 엽서. 엽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쪽이랑 정답이 안되는데. 둘 셋. 렛츠고 트렌디. 안녕하세요 트렌디입니다. 오늘도 자리잡기는 성공. 맨 앞에. 그냥 어쩌다보니까. 오늘은 앞에 서셨어요. 룰루완자핀. 룰루완자핀. 성규씨 바로 옆에서. 이거 봤어요. 이거 완전 나왔어. 오늘은 너무 짧았던데. 짧기도 없었어요. 너무 급하게 끝났어. 너무 급하게 끝났어. 땀이 안난거 같아. 시작부터 놀렸어요. 바로 시작하기는. 룰루팬이야? 룰루팬이야? 타미팬다 어디갔어. 타미팬다 어디갔어. 타미팬다 어디갔어. 여기. 저요. 어. 저기다. 하이. 안녕하. 어. 내가 또 한거. 어. 됐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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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나야 그거 어떻게 해요. 저 싹 났는데. 그 이후로. 애가. 싹이 났어요. 네. 네. 시름시름 좀 앓는거. 그 때 그. 어제. 단비 주셨던 영양제랑. 좀 나눠 먹으면. 그거 좀 뿌려줬어요. 아침에. 뿌려줬어요. 아 그랬어요? 괜찮은거 같아요. 근데 언니꺼는. 생산기 지금 많이 자랐어요. 아 그래요? 새로 자랐어요. 그쵸. 지민지. 그쵸. 근데 단비한꺼는. 제꺼는 이제 지켜봐야돼요. 어제 그거. 시든거 다 떼냈어요. 아 잘했어요. 그게 그렇게 해야. 그. 새로운 꽃대가 나오면서. 그쪽에서. 다시 꽃이 나. 펴요. 창가에 놔줬어요. 창가에요? 다줬어. 그래야죠. 응. 이제 영양제 줬으니까. 이제 좀. 파릇파릇하게 살아내줘. 왜? 이제 왜 했냐고. 이상해? 빨리 또 온거 아니에요. 빠진거. 빠졌어요. 머리 감을때마다 빠졌어요. 어. 어. 하하하하. 왜. 머리. 머리 감을때마다. 머리 빠지는 사람도 있는데. 머리 색깔이 빠져. 머리 색깔이 빠져. 머리 빠지. 머리카락이 점점 빠져. 큰일났네. 남남이 같잖아. 타민아 탈모아 탈모 있어요. 이거 여기서 밝히면 어떡해. 괜찮아요 저도 있어요. 괜찮아요 저도 있어요. 앞테라스를 여기 못할 수 있는데. 스트레스 써봐.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뭐. 뭐. 다 들어왔어? 사진이 잘 나오는데. 아. 수영. 수영 진짜 많아요. 수영 진짜 많아요. 어디예요? 저장. 저장. 한 번에 찍어. 한 번에 찍어. 500개 다 채웠잖아. 500개 다 채웠어. 18,000원인가. 아 참. 난리한 꽃은 물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제가 그. 그래서 처음에 많이 줘서 썩었나봐요. 아 그렇나봐요. 네. 그거 많이 주면은. 걔가. 오히려 물을 많이 먹어. 수영 진짜. 일주일에 두 번이라고 했을 것 같은데. 네. 아 근데 일주일에 두 번은 맞는데. 물 한 번 했을 때. 너무 많네요. 네. 아니 그 저기. 아니 그 저기. 명심할게요. 아니 단골로 가는 꽃집 사장님한테 다 물어보거든요. 비슷하게 나서 다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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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걱정되네. 클럽 어떻게. 죽으면 안 되네. 진짜 애들고 있어. 키우기 쉬운 거에요 다? 네. 햇빛에 앉아오고. 조금씩만. 그걸 왜 붙이고 있어. 그걸 왜 붙이고 있어. 아 맞아. 무슨 하시는지. 맞아. 팔았진 않아요. 팔았어? 그거 뭐야? 그거 뭐야? 그거 얼마에요? 두 원인가요? 네. 그거 들어갈 수 있는. 아. 물론 파스 말고. 단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아. 스텝 패스 같은 거. 만원? 근데 암표로 사면 엄청 비싸지. 들어와요. 난 암표로 팔았지. 프랑스의 지emaker. 우와. 저기서도 우아, 그런가. 우릴 보는 거 산타. Manhattan가 아니었어. 고ai 아니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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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 날난다. 와이. 아. 물어보고 싶은 거 있는데. 여러분들. 그 아리랑TV 사운드 케이크가 얼마전에 봤거든요. 스트레스 풀 때 매운 거 드신다고 그랬는데 intentions. 떡볶이 말고도 잘 드시는 거 있어요. 매운 닭 닭이요? 청양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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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닭발 같은거 쇼킹한번 닭발 좋아해요 곱창 곱창 닭발 닭볶음탕 닭볶음탕 곱창 저는 여자 아이돌 중에서는 닭발 먹는 그룹은 에이피크 밖에 못봤어요 옛날에 주간 아이돌에서 한번 나왔어도 다 썼거든요 닭발 진짜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제 동생은 안먹더라고요 왠지 이게 이상하대요 여기 있는 닭발 여기 있는거 없는거 다 받았어요 제 동생은 이게 이상하다고 이렇게 들이대면 부터에서 안먹고 엄마가 포장맞춰 했을때 답이 왔어요 진짜? 포장맞춰줬어? 지금 안하셔? 안타까워 답이 왔어요 나 첫할 때 진짜? 너무 조용한거 아니에요? 오늘 날씨가 나거나 오늘 날씨가 나거나 찍도록 하시는거에요 너무 힘들어 아니 근데 수지어가 너무 더워요 진짜 에어컨도 안틀어요 시작을 때부터 끝에까지 끝날 때까지 계속 에어컨 틀어달라고 에어컨 에어컨 근데 왜 맨날 뒤에 계시는거에요? 거기 밖에 자리가 없어서 아니요 원래는 스탠딩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스탠딩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스탠딩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어? 어? 너무 좋으신가보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공교롭게 뒤로 들어갔대 원래 앞에 스탠딩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근데 뒤에 왜 되셨어요? 밖에 있는 정원이랑 안에 있는 정원이랑 얘기가 안되네 안타깝다 근데 덕분에 뒤에서 앉아있다가 서있다가 앉아있다가 서있다가 편하게 봤어 뒤에 있으면 앉아있으니까 편하게 나는데 편하게 서있는데 있잖아 거기 두 번째로 들어갔려고 그랬는데 근데 호연스로 힘들지 그래서 좌석을 빼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좌석을 아팠다가 빼는데로 들어갈려고 했는데 빼놓는다는게 안쪽이라 열나지 안되서 안쪽은 안 빼놨대 여유분이 아니라 그래서 뒤에서 맨대였어 다음엔 까비 까비 안타깝다 안타깝다 아 귀여워 하와이 어? 오늘 버릴건데 왜요? 그때 희승이형님이 자꾸 모자 찾는다는 천도 있어 그때 뺏으셨나보다 뺏으셨나보다 닮은거 같기도 하고 닮은거 같다고요? 대박이다 잃어버리셨대 진짜요? 그날 잃어버리셨을까 어떡해 그 쇼핑백을? 아니요 절대 반지 아 아 반지 때문에 구입하신거잖아요 네 하하하하 근데 별풍선 2000개가 터졌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냐 얼마야 반지 하나 더 좀 내가 귀걸이 주면 되겠다 지금 뛰어오고 있거든 네 보고 계세요? 저거 딱 한 번 쐈는데 큰소리 하지마 됐어 타이밍이 가야겠다 연인거죠 우리가 알았어 우리가 방금 알았어 두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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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도 잘했죠? 아 네 세정 갔다가 아 아 이거라도 복대라도 복대라도 봤어요 그걸? 봤어 엉덩이 썼어요 이렇게 했어요 한 번 더 닭소린 해주면 좋아하십쇼 안돼요 그때 귀 진짜 아프셨대요 제가 너무 소리 크게 느껴 아 닭소린 뭐요? 너 언제? 어 칼미 오늘 눈 4개에요 칠빛? 칠빛? 칠빛이 4개에요 왜 눈 4개에요 귀에 눈이 달려 알았어요 네? 또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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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visit 네 이렇게 해요 여기에 막 나이크 여기서 하라구요? 네 우와 여기 와 재밌어 재밌어 칠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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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칠빛 칠빛 나유로님 머리 이쁘지않아요? 나유로님 머리 이쁘지않아요? 이쁘지? 나유로님 맨날 이쁘잖아 뭐 언제도 안 이쁘겠습니까? 상코님도 이뻐요 보자 잘 어울려요 상코님이랑 닮지않았어 저 얼굴이야 지금 지하철역에서 내렸대 지금 뛰어오고 있대 희승역 반지를 왜 잃어버리겠어 그게 손에 잘 안 맞아서 흘렁거려서 트렌드 트렌드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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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멍멍해 리치 리치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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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담 생활이 진짜 이쁘다 다стро다 JU standing 뭐야왜왜왜왜왜 소리 만져어 벌벌벌벌 내 표정 진짜 이거로 봐야지 레어오다 이거 안 풀어 왜왜왜 올려주세요 패션 리더야 역시! 역시 꽃을 알아보는구나 저기 오셨네요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엄마님 간식 잃어버렸다면서요 왜요 울어 이제 먹고 있었는데 속상해 어디서 이러고 하셨어요? 폴롱에서 끼고 있었는데 빠졌는데 몰랐어요 이렇게 자주서 이렇게 할 수 없어 어떻게 별 풍선하나 나중에 이거 해야겠어요 에스 하는거 같다 에스 우와 여기가 달라고 그런거 아니야 뒤머리에 살아나오고 되게 웃기겠다 나 어떻게 하지 조금 더 안나왔다 고마워 오늘도 마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쯤 흘려 시간되면 와야죠 월요일날 뭐지? 청계사 어떻게 우리가 더 잘 알아요 가시는 분들이 더 잘하는데 장현정 선배님을 제끼고 엔딩이야 청계사 손님이 저 이뻐하셔서 그래요 왜 부장님 오신날이야 특혜 부장님 오신날 미안해 나는 교회집 살아서 못 가겠다 진짜요? 전주교 심지 않아 저거 심지 않아 저거 심지 않아 저거 남자애들 심지 않아 그렇다면 안녕 안녕 비슷하면 가실거죠? 네 오늘 제일 먼저 나왔던데 악수위할때 줄서야죠 으하하하 대박이다 아 그러다 인사 제일 많이 했어 우리 앞이라서 맞아요 베스트 매니저 형이 트렌드 완전 예쁘다고 아 진짜? 무슨 베스트에 보시면서 맨날 . 우리 맨날 베스트 움찾이래 너무 예쁘다고 트렌드 앨범달라고만 너무 사벽이야, 베스티. 완전 너무 사벽이야, 진짜. 우리가 막 이렇게 쳐다보는데. 진짜 예뻐. 키가 너무 커. 키가 너무 크고 너무 날씬 아니야. 진짜 커요. 범죽할 수 없어. 이길 수 있는 거잖아. 진짜. 날씬 진짜 좋아. 원주가 점점 예뻐지네. 그니까, 갑자기 안고 싶다. 원주 연애하잖아. 연애해서 그런가? 경찰에 날이 뽑아질수록 예뻐. 경찰과 연애를. 경찰? 아니. 그냥 해본 말이야. 아, 그런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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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경하고 가세요. 보고싶다. 골고루 구경하고 가세요. 장사풍 같아. 큰일났다. 진짜 듣고. 보고가세요. 공감 신청하라고. 공감 신청하라고. 공감 신청하라고 하lais, tops장. 공감 신청하라고. 공감 신청하라고. 그래ei. 소중ир, 예술인. 쉽고IL치. 도착한 재회거트학의 PAUL Cuz BID에 너무 잘 connecting 저는 1살. 나윤이 형은 정을 나눠요 하나 더 꺼내봐 아니요 제가 이거랑 거늘이 있는데 2년까지 가만히 해 아 맞다 이거 엉켓 엉켓 잡고 어? 뭐지? 아 아 정 앨범 안 잡아주는데? 이거 해야지 빠져 그러면? 모르면? 그래 너무 빠져 저기 저기 좀 내쉬더라 아 저긴데 저기 빨리 와 아 이거 하는거에요? 생각났어 아 근데 찍을 뻔 했잖아요 4명만 잠깐만 얘기한거 맞아? 몰라 왜 다 사핸들이 있어 우리 너무 많이 잡았나? 와 저 인형 뭐야? 어 귀여워 카카오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저거 인터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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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3명의? 사은품 이거 귀여워 이거 버거킹에서 그거 먹으면 먹으면 6,000원에 살 수 있어 귀여워 귀여워 예 와 저거 초스피드를 끝난다 우리보다 빨리 끝났어 3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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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따로 여기 따로 놀아요? 저거 초스프리인데 이거 저희가 주자 다 먹었거든요 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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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5명인데 와 오케이 같다 역시 와 2개밖에 없나요? 이거 뭔데? 주시고 싶은 류 찝어주세요 네 불러주세요 네 나 안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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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림받아 버림받아 3명만 받을 수 있어요 3개인데 3명만 받을 수 있어요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이게 파동 진짜 큰 거예요 3명만 이렇게 찢어주면 3명만 받을 수 있어요 3명만 받을 수 있어요 3명만 받을 수 있어요 5명은 다위바위보해 5명은 다위바위보해 와 작추리 도왔네 와 와 와 예쁘다 와 감사합니다 근데 이건 도척이요? 수척 수척인지 동척인지 이건 파우치고 왜? 파우치로 바꿔는 거야? 짱토래. 짱토라셔. 나도 이런 거 찍어야겠다. 불러놓을 거야. 이거 사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는 거 아니에요? 우와 파우치 예쁘다. 예쁘지. 나눠봤자. 제가 보여줘.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예뻐요. 잘 쓰겠습니다. 잘 쓸게요. 돈 하나 줘요. 이거 예뻐요. 이거 많이 써 사용해주세요. 이름이 뭐예요? 사진 찍어주세요. 협찬. 어 협찬 들어온다. 우와. 즉석 협찬. 즉석 협찬. 우와. 이거 예쁘다. 즉석 협찬. 이거 앞에. 이거 뭐예요? 예뻐요.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여기 여기 여기. 한 번 더.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편지 쓰세요. 우와. 저한테 쓰시면 돼요. 편지 받고 싶은 사람. 저요. 저요. 그리고 물어보면 당연히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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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레어예요. 손님 봉투인가 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쁘다. 감사합니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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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네. 오빠가 회사에서 다시 준대요. 오빠 못 믿지 못. 나 오빠 믿어. 오빠 많이 먹었으니까. 오빠한테 많이 나왔어요. 오빠한테 많이 나왔어요.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권유하시네요 다이어트 서로 딴 데 먹고 있어요 다 같이 봐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 가려야 돼 이렇게 가려야 돼 도nelle 다이어트 왔다 블러 벌써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거기 일렬로도 사주실래요? 네?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잡준님 잡준이요? 잡준 잡준이요 잡준 그냥 죽어라 해도 돼요 잡준 잡준입니다 잡칫국 은서요 안녕 오늘도 와주셔서 역시 감사합니다 샌디밥 짠! 짠! 뒤집도 다 보였어요 맞아요 거짓말 진짜요? 저는 안그랬는데? 역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옆에 방이셨잖아요 네? 아 네 갑시다 오늘도 정말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오니 Umm 지금까지 트렌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수정할께요 저희가요? 이거랑 수정 nostro 이러 breakdown 이렇게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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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정했어요 수정했어요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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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다시 올게. 수고했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요. 잊어버리지 마요. 계속 잃어버리면 안돼요. 계속 잃어버리면 안돼요. 계속 나오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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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루. 빨리 가. 가. 가요 빨리. 가요 빨리. 올해 올해 봐요. 안녕.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바테리 딱 맞게 나왔어요. 나 벌레 영상인데. 벌레. 벌레벌레벌레벌레. 다음에 벌레 하나 준비하고 있어야겠어요. 벌을 한 마리 가져요. 다 맞습니다. 저 화가 같은 거. 느린 거. 아니면 벌레 인형을 갖고 가세요. 왜. 버전으로 가세요. 그리고 베이크 때문에. 나 벌레는. 엣kraft. 벌레와 가세요. 벌레는 게 fades. 가세요. 이제. 엣둠테비. 안녕. 한국우사는 월요일에. 있어야지. 감사합니다.